꿈이 있었지 정전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홀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 승리의 영광을 보이는 꿈 어른이의 몸을 내게 세상이란 곳 어릴 적 그 일 전 품속전쟁 coordona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성명 너무 어려운 꿈 Sometimes I've never been able to 하루가 맺 janimai 여름을 좋아지지는 않을 테니 사랑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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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 담 도와줘 모두로 그는 귀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어 성공한다 작성연 고고고고고 동영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